오늘은 애들의 털을 비킬거에요 어우 나 도야 너 왜 뭐 똥먹었니? 왜 이렇게 똥냄새가 나는데요? 집값이 얌치하자 다 왔어요 그쵸? 털이 달려있다 아빠 옷을 입었더니 너무 내려간다 나라가 우리 집값이 다 입은다 다 입은다 털이 빠져나는다 그쪽만 입에 뱉이 젠이 뱉이 젠이 뱉이 뱉이 도망쳐 젠이 뱉이 뱉이 그거 한이도 나왔네? 아주 좋지는 않아요. 따스한 따스한 햇살을 맞며 바르고 치는 길이 따뜻한 햇살로 빠져라 행복하세요! 이 퓨!. 이 퓨! 이리 와! 이 퓨! 시작하며 이건 으흠! 그게 뭐지? 네. 까꿍 누나 야 손목생님을 여기 꼬마, 꼬마, 꼬마 선생님을 외우셨어요? 꼬마 선생님? 얘들아 얘들아, 들어와 엄마가 거기서 책임지고, 한율을 보셨 엄마가 거기서 책임지고, 한율을 보셨 한율을 보셨 꼬마 선생님, 안녕하세요 꼬마 선생님, 안녕하세요 꼬마 선생님, 치워주시겠어요? 꼬마 선생님, 치워주시겠어요? 오늘 날씨가 좋아서 애들 기분이 좋은가봐 이거, 진짜 패트 전부 아, 저... 패트 전부 패트 전부래 패트 전부래 저게, 굉장히 팔자가 좋으시네요 이런 게 바로 개팔자가, 손발자라는 건가요? 얘들아, 그럼 우리 너무 당선 없으니까, 영상을 풀 거니까 썸메이이나 찍자 앉아봐 요거 썸메이 1, 2, 3, 2, 3 1, 2, 3 얘들아 앉아 일로 와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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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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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바로 도작된 썸네일이라는 거야 오이 발요일 오이 음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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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 오이 오이